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일어나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씨발 그 전화를 받지 말아 써야했다 구독은 언제 하시게요? 저번에 진행한 수랍빵의 벌칙으로 예정됐던 공포게임 합방 드디어 그때가 도래하고 마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핀넬 나 지금 방송중인데 우리 합방하기 7분전인거 알고있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어나야죠 아들 하하하하 5분만 5분이면 합방시간인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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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마자 팔짝 놀리는 거 하하하하 나 나 낭봉이는 나중에 자식 5명 정도 낳자 하하하하 나은아 미리 사과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바워라는 공포게임이고요, 숙련자의 핑맨을 앞서여서 그 3명이서 떠나가는 그런 게 좋습니다. 젖가! 젖가! 아, 아, 내가 공포게임을 해야 돼. 미신들린 여관이네. 어머. 오이 쉣! 핑맨이 얼굴 왜 저래? 네. 이게 우클리카잖아, 만화가 다른 게 보일 거거든, 오른쪽에? 귀신을 공격하는 거야? 여기 공격해. 빨리 눈앞에 귀신이네. 나 아닌데? 나 아니야. 나 좀 힘들게 살아서 그래, 어렸을 때부터. 여기 마침 뭔가 문서가 있는데? 내가 깨꼬리같은 목소리로 누가 읽어줘.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. 그는 곧 도착할 겁니다. 게다가 난 그들을 통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지 멋대로 읽은 것 같은데, 귀신 탓인가? 그러면 이제 X됐습니다. 권툴 빕니다. 이거 죽는 것도 있음? 죽으면 구급상자 갖다 살려줄 수 있어. 다 죽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. 이쪽인 것 같은데, 길이? 봐봐, 봐봐, 여기. 어, 혼탕이다, 혼탕. 어, 목욕탕 있는데? 뭐냐 이거? 아니, 문이 X나 이게. 와, X됐다.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? 내가 먼저 갈게, 자. 자, 이제 가. 다시 가보자, 오른쪽으로 가보자. 오른쪽으로 가보자, 오른쪽으로. 아, 이제 몬스터 나온다. 우리 오늘 세스코야? 어, 걸, 걸. 어, 저기, 저기, 저기. 어, 씨. 오, 너, 너. 어제, 어제 좀 많이, 많이, 많이. 얘가 빨라갔어. 그냥 이거 뭐냐? 여기다 넣어봐, 여기다 넣어봐. 세척대야 돼, 세척대야 돼. 아, 그러면 아까 목욕탕 가서 씻기, 씻겨야 되네. 오셨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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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다시 적었다. 오? 아, 정화해서 씻을 수 있는 거구나, 물 넣어서. 계란들은 일치하는 기호와 함께 사당에 배치고. 오, 됐다. 열 개 해야 된대. 하나 있어. 안 들은 사람. 알 하나 두고 갈래? 뒤, 씨X! 나의 책무를 다할 것이. 아, 아, 아. 배치였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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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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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핏님 뭘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나 관전만 해주실라. 보입니다, 저건 봄이님? 어, 죽이러! 살리러 가자. 안녕. 살려주세요. 아, 저기 풍맨이랑 호핀 실루엣이구나 이게. 어. 이게 알을 여기다가 모아두자. 가자, 가자, 나 물 있어, 나 물 있어. 야, 정화한다? 야 씻어 야 씻어 아 죽였어 죽였어 아 씨발년이 아 씨발 훔쳐갈라 했다 이 개새끼야 아 내가 들었어 아니 너 이 씨발놈이 죽같은 새끼네 이거 왔다 왔다 기준 기준 아 씨발 아 내가 더 도움되잖아 나 안에 어디있어요 알아 찾아 눈알 여기가 팔 재단이거든 나랑 나은이가 아래층 가서 아 아 어 아 악 아 오늘 arem 응 응 야! 기신! 야 여기 딸기 진짜 딸기 여기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물 있어 여기 물 있어 야! 닫아! 이 씨발놈아! 와! 뒷같이 생겼다! 이 씨끼! 와 잠깐만 기신 너무 뒷같이 생겨 살려주세요 아 기신 너무 뒷같이 생겼는데? 아 나 이거 못할거 같은데 씨발 알바뀌가 젖됐다 아 고마 으악! 아따 씨발 창문 개당 씨발놈아 난거 같애 나다 젖됐다 나다 젖됐다 와 젖됐다 이게 핑맨의 알이야 아 핑맨 알이 되었구나 내 알 소중히 다르죠 여기도 알있다 이거 이게 칼알인가? 두 알이네 아 빨리 이상하네 아니 두 알은 했잖아 여기 어머머 골치 열쇠 씨발놈아 저한테 왔어 하하하하 왜 아 진짜 족두같애 야 어지간히 핑맨이 맘에 들었나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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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여기 왜? 오케이 열렸다 여기도 열어 여기 여기 야 거기 열면은 뭔가 나올 거 같지 않아?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우리 레드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구나 야 나 칼찾었어 야 십자가 찾았는데 십자가? 나 탈리너 가는 중 탈리는 중 어! 내가 갖고 온 요거다 아아아아아아 다 죽여주세요 부랄 챙겼어 부랄 2층에서 넣어 1층에 지금 부랄이랑 황소알이랑 2층 화장실 2층 화장실에 두개에요 3층 아 씨발 이거 말이 안돼 내 앞에 구상 두개 여기 불 불방이야 여기 불방 오케이 그럼 라스트 불이야 라스트 불이야 10년이 쓰러져있는 곳이 불인가? 어 내가 쓰러져있는데 불이고 여기 구상 두개 있어 아 씨발 거미년아 왜 오는데 씨년아 방금 살려야돼 나른 듯한거야? 아이씨 아아 이럴수가 끝났다 아아 나 까비 턱 턱 어이씨 기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나 ㅈㄴ 엇가다 내 시점 봐봐 ㅅㅂ 갑자기 못 ㅅㅂ 아 잠깐만 나 아자젤의 광팬이래 그래서 이새끼 자꾸 나오는거 아니야? 나 ㅈㄴ 어려운 캐릭터 하고 있던거 아니야? 화장실 나 잠깐 마음을 좀 기저귀 좀 갈고 아 내 뒤에 귀신 아아 아아 배치웠나 배치웠나 아아 깼다 와 개빡섰다 나이스 나이스다 좋았다 왔다 깼다 좋았다 아아 잘하자 으이 Created 아bean 엇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